네, 들려 드릴게요. 볼까? 이게 아닐까? 어디잘까봐. 저도 동영상이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아니, 같이 축삭년간 이 노래 하면서 틀린 거 처음 봐요. 틀린 게 아니라 되게, 되게 이상했어. 제가 처음에, 처음에 모습이 되게 이상해. 웃다 보려니까 진짜 이상해. 알았어, 이해하니까. 알았어. 이게 무슨 초등학교 키아노에서 하는 것처럼. 할 수 있죠, 그런 어린이? 아이가 32인데, 지금. 어, 해보자. 아, 그리고 오늘 제가 작업실을 공개했는데 그래, 해보자. 친한 형이 오셔서 쇼파를 선물해 주기로. 무려 200만원 상당의. 우와. 바램이지만. 바램이지만. 200만원, 200만원. 최저가 9만 1000원짜리를 했더니 아, 이런 거를 보내냐고. 내가 그냥 뭘 좋아하는지 알겠으니까 알아서 보내주겠다. 근데 또 이제 기대가 되고 있어요. 한. 그러면 9만 1000원짜리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빨리 가자. 리버그 좀 조금 넣어주세요. 엔지니어님 감사합니다. 아, 엔지니어님. 좀 더 촉촉해. 오늘 공연 2시간 걸리겠네. 아, 들어갔네요. 한다. 응? 제발. 한다. 제발. 한다. ska가. Ziva. across FDA 봐라다. Ou아, 굴 это Coach. 놔요. 해 who am I.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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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같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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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